여러분이 공채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?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오줌을 쏴본 적이 있나요? 혹시 이런 영상을 본 적 있나요? 맞습니다. 다페이스의 지식영상 시리즈 극어암입니다. 다페이스는 이번에 새로운 채널 극어암을 시작합니다. 다페이스가 세상의 변화를 마주하게 했다면 극어암 채널은 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잘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신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선욱, 나의 덕이 3인이 만듭니다. 이렇게요. 우리는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처럼 생각하는 당신 주장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끌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? 그냥은 아닌 것 같아. 이유를 알고 싶어. 이런 분들은 극어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이제 시작합니다. 고급진 대유잼 지식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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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진 대유잼 지식영상